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배움의 자세부터 다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부나 학문 어느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분들은요 배움의 자세부터 다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먼저에요. 그 스승을 먼저 만나고 그 스승에게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났는데 자기 자신이 작용요건이 안되요. 배움의 자세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고승을 만나거나 높은 영역의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전수를 해준다고 해도 안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배우기 힘든 사람의 특징을 시리즈로 몇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경에서 보면은 16가지로 이런 사람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 라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요.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하고 내심 나쁘게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차피 해도 안될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안될건데. 그리고 두번째, 자화자찬하고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요. 맨날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비방하고 깎아내려요. 나랑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런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로 독선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모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배울 자세가 안되있죠. 이런 사람들 배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번째, 분노와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백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가리킨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을 지도해주고 그러면은 괜히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오히려 적을 만들어요. 쓴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을 적을 만드는 거죠. 상대방한테 적개심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될까요? 배우던 자세가 안되있죠.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요.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분노에 차면요. 분노에 찬 말을 자꾸 밖으로 내뱉어요. 막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 그런 말을 주변에다가 화를 내면서 내뱉어요. 이런 사람은요.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다섯번째, 분노의 원인으로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근데 자기 자신이 이제 화가 나니까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그걸 밀어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독불장군이죠. 해병대에서 곤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곤조를 부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냥 곤조를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분노의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요. 분노의 감정에 자기 자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냥 분노에 차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마음가짐 마음가짐하고 분노 분노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쉽지 않다. 세상을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감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이 분노는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를 여러 개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가지 중에서 6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 정말 배움의 위지는 있지만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런 마음을 먼저 성결적으로 바꿔야지 여러분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움의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